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집에서 키우는 방법과 토마토 효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반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두가지 중 영양분이 더 많은 것은 방울토마토라고 합니다. 토마토 효능과 집에서 토마토 심을 때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효능 알고 먹으면 더 좋습니다. 유화장애 좋은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부종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와 피부를 탄력있게 하여 노화방지에 좋으며 항암효과가 탁월한 나이코펜이 많아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눈 건강, 고혈압, 치매예방이 좋으니 남녀노소 자주 드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토마토 주성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채소로 토마토는 비타민A, 비타민C, 비타민K, 미네랄, 라이코펜,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토마토 심을 때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종은 하원에서 3개의 천원에 샀습니다. 씨를 뿌려서 키우는 것보다 모종을 사는게 여러모로 좋다고 합니다. 하분은 집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없으시면 마트에 가시면 2천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분망은 하원에서 천원정도 하고 여러개 사실려면 인터넷옥전 등에서 온형 하분깔망을 추천드립니다. 1개에 20원에서 100원정도 하고 사이즈는 2cm에서 10cm로 다양합니다. 4.5cm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빈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하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티커를 떼시고 드릴과 송곳을 이용해 구멍을 뚫어줍니다. 화분 흙은 마트에서 1,500원 정도 합니다. 화분에 흙을 90%정도 담아서 가운데 홀을 만들어 줍니다. 모종 밑부분을 눌러 모종을 분리하여 화분에 신고 흙을 두세 삽을 더 부어준 다음 화분에 있는 흙을 눌러줍니다. 토마토 지지대는 오뎅꽂이로 마트에서 30개의 1,200원에 구매했습니다. 토마토 지지대 만들어주기 입니다. 토마토 지지대 만들어주기 입니다. 물주기는 아침에 물 주는게 좋습니다. 여러분 토마토 맛있게 잘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알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